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좀 특이한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를 반전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발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게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짓불도 가진 거 없지만 나는 결혼식 로망이 있기 때문에 대충 한 5천 정도 쓸 생각이거든요. 근데 남친이 죽으라 안 된다며 반대를 해요. 남자야 너 죽는다 당장 태어라. 원제 결혼식장 문제로 예비 남편이랑 크게 싸웠어요. 내년 1월에 결혼을 생각하고 식장도 자버리던 터에 예랑이랑 크게 싸웠는데 의견이 안 좁혀져요.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예랑이와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정착했고 벌써 10년 넘게 살고 있는 중이고요. 그냥 평범한 직장에 그냥저냥 무탈하게 살아왔는데 솔직히 그래요. 뭐 드라마처럼 잘생기고 멋지고 돈 많고 오직 나 하나만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는 건 불가능하고 아니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걸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 남친 만나서 지난 3년 동안 사귀어 왔던 거예요. 뭐 딱히 특출난 건 없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되는 것도 없으니까요. 여하튼 지난번 남친네 집에 가서 결혼이야기 살짝 나왔을 때 남친네 어머님은 너희 둘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양가에서 각각 5천씩 총 1억 정도 보태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집은 당신들이 주는 돈과 저희가 모은 돈 거기에 대출까지 받아도 서울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천이나 부천 쪽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문제는 바로 결혼식입니다. 저는요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모르겠지만 결혼식만큼은 무조건 제 지인들 또 친구들보다 멋지고 좋은 곳에서 하고 싶거든요. 지금 뭐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늘 꿈꿔왔던 제 로망이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알아보겠다 미리 말을 했었고 그렇게 알아본 곳이 청담동에 있는 웨딩홀인데 한타임에 딱 한 팀만 하고요. 보니까 여기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니까 너무 예쁘고 화려한 게 진짜 늘 꿈에서도 그렸던 그런 곳인 거예요. 그리고 10대의 경우 제일 싼 게 알아보니까 한 8만 원대? 뭐 9만 원 그 정도인데 솔직히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으니까 다들 5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적당한 거 같은데 아닌 말로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냥 평범한 웨딩홀도 그런 뷔페도 10대 5만 원 넘어간다고 하던데 저는 여기요. 그래서 그렇게 비싸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참고로 여기요. 코스 요리고 샐러드, 스프, 스테이크, 디저트, 커피까지 그리고 홀 대관료는 DC 받아가지고 1500입니다. 물론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니죠. 하지만 제가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다들 그 정도 값어치는 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전혀 큰 가격이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게 여기요. 교통편도 너무 좋고 주차장도 역시 크고 넓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오는 하객들도 편하고 좋을 것 같다 이거예요. 진짜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좀 높다는 것 빼고는 모든 게 완벽한 곳이죠. 꿈에 그리던 웨딩홀 그런데 남친은 이런 제 마음을 추고도 이해를 못해요. 물론 결혼식이 중요한 건 본인도 알겠다면서 그럼에도 뭐 1500만원 이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마찬가지 이해를 아니 이해하려는 노력도 안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은근히 저를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는데요.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결국 큰 싸움을 하게 된 건데 이거 누가 틀린 건지 너무 궁금하고 해결 방안도 동시에 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입장 요약을 하면 먼저 예랑이 주장 대관 요약 10대 쓸데없이 너무 비싸. 이거 다 낭비야. 결혼식은 너나 우리 동네에서 올리는 게 맞다고. 그 부모님들 손님들이 우리들 손님보다 훨씬 더 많은 거 몰라? 서울까지 일가 친척들 모시려면 차도 각자 대전해야 돼. 어? 어느 한쪽에서 하면 그걸 반으로 줄일 수는 있잖아. 너나 나나 서울에서 뭔데? 사람들 피곤하다. 참고로 예랑이는 고향이 천안이고 저는 대전이에요. 그게 아니면 평균적인 곳이나 그것도 아니면 중간에서 하고 돈 남는 거 우리들 사는 집 더 좋은 집 알아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제 주장은 이래요. 생애 한 번뿐인 결혼식이고 다들 만족하는 곳이다. 우리가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 서울에 살고 있어. 우리 지역으로 가면 하객들 많이 안 온다.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그거 어쩔 건데. 또 부모님들도 우리들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았냐. 진짜 말이 아예 하나도 안 통해서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고견 좀 꼭 부탁드려요.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아우 그지같은 허영떠거리 남자만 불쌍하게 됐네. 꿀꿀꿀꿀 2번 니 남친 하는 말 하나도 안 틀렸는데요. 분수에 맞게 하세요. 분수에 댓글 아니 지는 그래서 그 드라마 여주 수준은 되는 건가? 왜 남친 수준으로 내려가 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지? 그지같게 저기요 남친님아 일단 허영쩌는 여자랑 결혼하면 평생 돈 문제로 시달릴 거라고 얼른 도망가세요 제발 3번 아니 서울에 집 살 돈이 없어가지고 외곽으로 나가며 대출도 있단데 어? 근데 뭐 반드시 친구들보다 좋은 곳에서 식을 올려야 된다고? 이건 결혼식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그 그지같은 허영심 때문에 결혼해봤자 금방 파탄날거요? 남자분 보고 있습니까? 얼른 탈출하세요? 4번 바로 너같은 것들 때문에 추기금이니 밥값이 정리 어쩌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 하나조차고 형편도 안되면서 화려한 곳에 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 5만원 10만원 내면 밥값도 안되니 어쩌니 그지같나 이딴 개소리 시전하는 거겠죠. 분수에 맞게 사세요 분수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다 찢긴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뭐? 결혼식만큼은? 그거야말로 진짜 허래허식이고 그 반나절 잠깐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건데 거기에 그 많은 돈을 드리고 또 정작 필요한 다른 중요한 곳에서 숟가락만 쪽쪽 빨겠다 이건가? 먼저 나한테 능력이 있어야 결혼식도 화려하게 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5번 와 만약 내가 남친이었다면 이건 무조건 파원이다. 6번 아니 대관료 2,300 하는 곳 널리고 널렸는데 1500씩이나 하는 곳에 이렇게 꽂혔다고? 그럼 이제 스듬에도 그 급으로 알아봐야 할텐데 하이엔드 드레스 샵은 천만원 그냥 넘어가요. 아니 부모님 지원받아서 겨우 인천의 집 알아보면서 이게 뭔 짓거리야? 니들 알아서 하라는게 결혼식에만 돈 5천 이상 소비하는 것도 포함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야 이 여자 머리가 텅텅 비었네. 뒷일은 아예 생각을 안해. 7번 거기 대관료만 1500이지 좀 봐줄만한 꽃장식 몇 개만 들어가도 그냥 4,5천 나올 거라고요. 그리고 그 조명에서 신부인 쓴 일을 빛나게 해줄 고급 웨딩드레스도 입어줘야겠죠? 너 설마 청담동에 있는 고급식장에서 결혼하는 신부가 동네 싸구려 웨딩드레스를 입겠다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하나하나 그 급이 맞추다 보면 최소 5천이야. 미친 거 아니야? 8번 드라마처럼 멋지고 잘생기고 돈 많고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라니? 아니 뭔 소리야? 이건 그냥 당연한 건데 뭔가 대단한 진리처럼 써놨네요. 집은 인천인데 식만 청담에서 하면 뭐랍니까? 식은 공장형에서 하더라도 집이 강남인게 백배 천배 더 부럽지. 다들 너무 오해를 하는 것 같아 일단 본문 글은 지울게요. 아마도 제가 글을 너무 못 써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래요. 저는 허영심 같은 거 없고 그 흔한 명품백도 하나 없어요. 명품이란 거리가 멀다고 그리고 신혼여행도 마찬가지. 유럽 같은 곳이 아니라 일본으로 가자고 제가 먼저 말했어요. 차도 경차 한 대 있습니다. 우리 예랑이도 차에 대한 욕심이 없거든요. 평소 씀씀이도 절대 헤프지 않아요. 또 양가에서 5천 이상 지원해주실 수 있지만 여유는 있지만 그냥 예랑이랑 합의를 본 게 적당히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자 이거였거든요. 당연히 예물도 생략했죠. 그러나 단 하나 웨딩홀만큼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화려한 곳에서 하고 싶다는 건데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평생 단 한 번인데 그리고 다들 보면 능력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하는데 아니 서울에 자가 있고 또 신혼초부터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이런 소리를 합니까? 다 끌어모으면 전세 정도 구할 능력은 충분해요. 다만 서울 벗어나면 정상적인 가격의 집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인천 쪽으로 알아보는 거라고요. 양가 보태서 1억 제 전세금이랑 예랑이 전세금 무언가 합하면 얼추 3억은 돼요. 절대 적은 돈 아니죠. 그 중에 한 5천 쓰는 거야. 아니 여기 댓글을 다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부유하고 돈이 많길래 주제를 알아라 이런 말씀들 하는 거죠? 정확한 사정은 하나도 모르면서 말이야. 물타기 해가면서 사람 나쁘게 몰아가지 마세요. 뒤에가 진잡니다. 댓글 1번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 수중에 돈이 딱 3억이 있는데 결혼식에다 5천을 태우는 게 정상이라는 거냐 지금? 2번 글을 못 써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네 생각이 썩은 거예요. 말 똑바로 하세요. 3번 아니 친구들보다 좋은 곳에서 결혼하고 싶다는 거 이거 자체가 이미 허영심 아닌가요? 마음만 먹으면 서울에 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집 구하기 힘들다고 외곽으로 빠지면서 예식장에 기본료만 첫 500을 갈아넣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미친 거죠. 또 신혼여행도 일본으로 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결혼하면 그게 더 웃기지 않나요? 그거 아무도 안 부러워하고 아이고 뭐 이런 등신들이 다 있냐 이렇게 욕이나 할 거라고요. 댓글 쓰니 흠 정작 지들은 수중에 단돈 3억도 없으면서 끌 끌 끌 끌 끌 야 이 글쓴이 본문 지우고 실시간 분노 폭발 중이네 끌 끌 끌 끌 끌 2번 아니 그래서 그 3억이 네 돈이냐? 너랑 네 남친 거기다 양가 어른들 영혼까지 다 끌어먹은 돈 아니냐고 3번 3억? 그래 없지 없다. 근데 3억이 없는 건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다 끌어모아가지고 3억인 건데 거기다 넌 또 빚도 질 거라며? 끌 끌 끌 끌 4번 야 누가 보면 지 혼자 3억 들고 가는 줄 알겠다. 5번 쓰니 응원합니다. 절대 꺾이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이렇게 욕을 오지게 먹었는데 여기서 쓰니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가 아니고 한 번 더 있네요. 6번 지가 남친을 만나주고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지 같은 거야. 야 너 뭐 되냐? 끌 끌 끌 끌 친구들보다 더 좋은 곳에서 해봤자 그게 뭔 소용이야? 집이 안 좋으면 그냥 비웃음만 사요. 허세 같은 거 부리지 말고 그냥 이제라도 정신 좀 차리지 그래? 끌 끌 이렇게 욕을 수백 개 먹고 쓰니가 모든 글 그리고 앞에 자기가 쓴 댓글까지 다 지우고 마지막으로 글 하나를 남기고 갑니다. 추가 2 역시 여기 있는 것들 죄다 능지가 처참하네. 10분 남집 짧게 쓴 주작글에 몰입해가지고 댓글 폭발하는구만. 소보미 기자야 내 글도 기사와 해줘. 쪽팔린 줄은 아는 건가? 지들이 쓴 댓글 하나씩 지우고 있네. 아니 왜 지워? 끌 끌 끌 끌 끌 끌 여기서 말하는 소보미 기자는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을 그냥 무지성으로 긁어서 기사로 내는 네이트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작이라고 밝혔는데 사람들 반응이 좀 다릅니다. 댓글 1번 글쎄 아니야 이게 주작일 리가 없어. 댓글 하나하나 열폭하다가 걸리니까 쪽팔려가지고 주작인 척하는 거 아니냐고. 끌 끌 끌 끌 끌 2번 야 소보미도 너 같은 건 걸러 이 년아. 3번 그래? 아니 그럼 너는 왜 글 다 지우냐? 댓글도 지우고 그냥 놔두지. 왜 그랬을까? 끌 끌 끌 4번 이거 아무래도 쪽팔리니까 주작이 척하는 거 같은데요. 쓰니가 주작이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보통은 댓글에서 뭐야 이거 주작이네 이런 말을 하지. 글 쓴 사람이 주작이라고 하고 안 믿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저도 이걸 거의 한 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주작일까요? 아니면 쪽팔려서 주작인 척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도 댓글에 한 번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